안녕하세요 명품만들기의 림바 인사드립니다 와 아니 무슨 더위가 지금 9월달까지 오고 있는건지 난 이해가 안가 옷 파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가을 옷을 팔아야 되는데 누가 지금 가을 옷을 팔어 다 반팔 입고 다니는데 진짜 옷 만드는 사람들 힘들어요 옷 만든다는 힘든데 그래도 이제는 아무리 자기가 더우려고 해도 끝이 있겠죠 그 끝이 이번주 지나면 다음주 명절 전서부터는 다시 예전 기온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서부터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트위드에요 가을 봄 가을 하면 뭘 입을까요 라고 하면 트위드 하나는 꼭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옷은 트위드에요 트위드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패턴은 라운드이기 때문에 패턴도 신고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을 좀 살펴볼 건데 트위드는 트위드 그러면 샤넬 자켓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넬 자켓에 포인트들이 꼭 들어가는 몇 가지를 넣을 거고요 핏은 제가 두 가지로 알려드릴 거예요 박스 핏 니바 나는 허리가 없어 그랬더니 박스 핏을 입을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패턴 뜰 때 박스 핏 설명과 같이 그 대신 나는 너무 박스 핏은 싫어 살짝 라인이 들어간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허리 라인을 살짝 들어가는 패턴도 같이 패턴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 대신 너무 난 타이트하게 샤넬처럼 쫙 입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다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타이트한 거 말고 박스 핏과 루즈 핏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페 여밈은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지금처럼 딱 맞닿아 가지고 끝부분에 프린즈 수술을 풀어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할 수 있고요 아 나는 프린즈 풀고 막 이런 거 너무 앞에가 벌어지면 배 나와서 안 돼 림바 그래서 안단을 넣어서 이렇게 겹쳐서 단추를 달아서 입으실 수도 있도록 패턴 할 때 설명을 다 드릴게요 어 중심으로 딱 맞춰서 프린즈 지금 옷처럼 수술을 쭉 푸는 거예요 어 림바 수술을 풀면 저렇게 풍성해지나요? 절대로 여기 자기 천으로 해서 풀면은 수술은 풍성해지지 않아요 띠를 한 1인치 2.5cm 정도로 쭉 길게 잘라요 근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푸서로 하나 자르고 식서로 하나를 잘라서 두 개를 1인치 2.5cm 정도 두 갭을 물어서 빼주는 거예요 뭐? 물어 빼? 사이에다가 안단과 사이에다가 넣어서 빼주는 거예요 그게 한 1.25cm 반인치 정도 딱 남겨놓고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풍성하면서 컬러감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프린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입고 싶다 난 단추를 달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샤넬 하면 아웃포켓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디자인을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트위드 자켓이 디자인은 뭐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라운드로 돼서 이렇게 그렇게 기장이 길지 않은 아랫배를 살짝 가릴 수 있는 기장으로 했어요 아웃포켓을 살짝 넣어줬어요 아웃포켓을 살짝 넣어줬는데 아웃포켓 제가 주머니 다는 것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안에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안에서 박아서 쭉 안에서 박아서 겉에서 스티치가 안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머? 아니 아웃포켓 겉에서 때려야지 겉에서 때리면 실 색깔 자체가 투톤이잖아요 하늘색과 아이보리가 이렇게 섞여져 있을 때 실 색깔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웃포켓을 안쪽에서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아웃포켓을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넣으실 수 있고요 여기다 뚜껑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뚜껑만 들어가는 샤넬 자켓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샤넬 자켓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봉제할 때 한 가지 샤넬 자켓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 지금 자켓이 나오는 옷들을 제가 보면은 기성품도 아 이거 잘못 만들었다 이거는 샤넬의 느낌이 아니야 라고 제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매예요 이게 잘 모르세요 요 부분이 소매를 달면은 쭉 소매 달아가지고 홈 줄이기 해가지고 딱 달아서 딱 예쁘게 입으시잖아요 홈 줄이기로 해서 쫙 달아가지고 시접을 발깥쪽으로 딱 몰아서 패드를 딱 넣어서 딱 달면 그게 아니에요 봉제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기 부분을 홈 줄이기 분량을 보통 우리가 2cm에서 2.5cm 홈 줄이기 분량을 넣어요 여기는 1cm 정도만 1cm 정도만 아주 조금 조금만 들어가는데 여기서 살짝 넣고 그 다음에 시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라주시는 거예요 시접을 원래 자켓을 할 때는 우리 시접을 다 넘겨서 패드를 달았는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이세 분량을 살짝만 주시고 이세 분량을 살짝만 주시고 그렇다고 산이 낮아지면 안 돼요 산이 낮아지면 안 돼요 그만큼 소매통이 좀 타이트하게끔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야마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갈린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시접을 넘겨주셔도 돼 갈밥을 주고 여기까지 시접을 넘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접을 갈라주셔야 돼요 자 왜요? 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끔 해요? 딱 할 때 자켓에서 이렇게 보시면 토매가 시접을 한쪽으로 넘기다 보면 칭이 지게 돼 있어요 칭이 지게 돼 이렇게 칭이 지게 되겠죠 한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울툭해요 그게 없이 여기는 우리가 드롭 소매 할 때 시접을 갈르는 경우처럼 여기도 샤넬 자켓은 여기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입었을 때 여기가 매끈하게 떨어져요 와우 이렇게 칭이 지지 않고 갈랐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깨 곡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각 패드 패드를 각 패드를 쓰면은 꽝 그거 아니에요 반 라그랑 패드라는 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기 또 요즘에는 이 소매를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시장 가가지고 저는 옛날 90년대 샤넬 자켓 처음에 나왔을 땐 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를 시접을 갈른 다음에 반 라그랑 패드를 넣었어요 라그랑 패드가 있고 반 라그랑 패드가 있는데 라그랑 패드는 너무 휘어져 있어요 반 라그랑 패드를 딱 넣어줘야지만 여기 시접 갈르고 반 라그랑 패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됐냐면 각진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어깨 감싸주면서 떨어져요 어깨가 이렇게 감싸주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와우 예뻐요 그게 샤넬 자켓이에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다 각 패드를 딱딱 써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샤넬 자켓 오리지널을 보시면은 이만큼은 시접을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라그랑 반 라그랑 패드를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반 라그랑 패드가 조금 비싸고 잘 파는 데가 없어요 제가 구해서 이거 패키지 넣을 때 넣어봐드릴게요 꼭 그렇게 샤넬 자켓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체형에는 진짜 잘 어울려요 우리나라 체형이 약간 어깨가 처지면서 살짝 곡이 져 있는데 그걸 딱 이렇게 넣으면은 그 자켓의 각이 딱 지는 것보다도 이 어깨 라인 다 살리기 때문에 너무 여성스럽게끔 예쁘게 나와요 꼭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만 해요 한 장 소매를 하셔도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장 소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트위드 옷은 얇은 심지를 다 붙여줘야 돼요 안 붙이면은 입다보면 처져요 원단 자체가 엉키엉키 설키엉키? 뭐죠? 설렁설렁? 약간 엉... 어? 무슨 발음 있는데? 약간 루즈하게 짜져있기 때문에 빡빡하게 짜져있지 않고 루즈하게 짜져있기 때문에 얘를 심지를 안 붙이면 얘가 처져서 생각보다 소매를 내가 여기다가 맞췄는데 좀 더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크 심지라도 하나씩은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일반 심지라도 하나씩 붙여주셔야지만 옷이 변형이 없이 트위드는 예쁘게 나와요 자 오늘 이 옷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단을 내가 많이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트위드 자켓이 원단 자체도 비싼데 제가 저렴하게끔 패키지로 해서 올려놔 드릴거에요 그러면은 안감하고 몸판하고 심지까지 제가 다 올려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짠 패턴 딱 펼쳐도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놔 드릴게요 원단 자체가 너무 예뻐요 진짜 무난하면서도 예쁜게 이 트위드 자켓일거에요 여러분들 꼭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패턴도 한번 우리 떠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패턴을 뜰건데 앞에 부분은 없어요 앞에 부분은 그냥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앞판 뒷판은 조금 빨리 가고 두장 소매를 제가 매 한 10번은 지금 설명드렸는데 어려워요 두장 소매는 무진정 어려워요 어려운데 좀 빨리 해야 하면서 너무 영상 길어지니까 두장 소매도 제가 좀 빨리 할테니까 어 님빠! 님빠가 너무 빨라서 못 보겠어요 그러면 배속을 조금 더 유튜브에 배속 마치는 거에다가 속도를 좀 줄이세요 그거를 배속을 조금 더 느리게 맞출 수 있으니까 느리게 맞춰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한 번엔 절대 이해 못해요 두 번 세 번 꼭 보시면서 배워보시기 바래요 자켓 설명할 때도 제가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으니까 저번 달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두장 소매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요번께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 볼게요 자 1번 기장을 정해야 되겠죠 기장을 정할 거에요 자 기장은 제가 58에서 60cm 정도로 놓을 거에요 자 기장을 먼저 58cm 정도 딱 놓을게요 58에서 60cm 정도 딱 놓아 주시고요 자 쉬워요 오늘 패턴 쉬워요 소매 빼고 쉬워요 자 요렇게 놓고 기장 놓고 요 끝에 원형 패턴 원형 패턴 없는 사람들 에그모드에 가면 기본 원형이라고 검색하시면 기본 원형 5, 6, 6, 7, 7, 100, 100, 10 뭐 이렇게 쭉 다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 사서 요렇게 놓으시면 되고 자 허리라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놓고 항상 기본 원형 놓고 박스가 됐든 오버핏이 됐든 뭐가 됐든 뒤는 쳐줘야 돼요 자 그런데 한 1cm 정도만 타이트하지 않으면 1cm 정도만 나는 오늘 박스핏 루즈핏으로 할 거야 1cm만 등을 쳐주시고 곡자를 쓰는 거 잘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여기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위를 보면서 자 여기와 등품의 가운데쯤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서부터 한 번 그 다음에 자를 그대로 이렇게 둘려서 두 번 자 밑에 부분은 직선 그냥 1cm 쭉 똑같이 내려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기본 원형에서 지금 박스핏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 가슴둘레 21, 22 놓고 여기서부터 여유를 박스핏으로 갈 거기 때문에 2cm에서 3cm 2cm에서 3cm 난 넉넉하게 입을 거야 그럼 3cm 근데 안 예뻐요 제가 보기 2cm 정도면 자기 가슴둘레에서 2cm만 나가주시면 좋을 거예요 2cm만 나가주시면 되고요 원형이랑 진동은 같이 가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약간 투매통이나 이런게 큰게 좋아 라고 하면 1cm 내려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똑바로 내려주시면 똑바로 내려주시면 얘가 박스핏이에요 그냥 나는 박스핏으로 입고 싶어 라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박스핏으로 나와주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허리에서 2cm 정도 들어가서 곡자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이렇게 넣어주셔도 이거는 약간 루즈핏 약간의 박스핏부터 살짝 들어가는 거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루즈핏으로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깨는 그대로 연결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대로 가주셔도 나간 데랑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되고요 어 좀 품을 나는 지금 제가 약간은 좀 기본 원형처럼 타이트하게 했는데 살짝 0.5 정도만 품을 늘려서 약간 좀 편하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0.5 정도만 품을 늘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목부분은 그래도 나는 프린지 수술을 풀를 거기 때문에 자 목부분은 그래도 1cm 1cm씩은 파주셔도 돼요 1cm 1cm 정도는 파주셔도 이렇게 가능해요 끝! 림바 나는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허리에다 다트 하나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다트 1.5cm짜리 다트 하나 이렇게 잡아주셔도 타이트하게끔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이트하게끔 잡고 싶으신 사람 난 좀 타이트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1cm 잡으셔도 되고요 자 원형이 너무 오늘은 쉬워요 밑에다 맞춰주는데 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그 체크된 옷들은 배불림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배불림을 주면 체크가 똑바로 아니고 체크가 삐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슴 다트를 그냥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밑에를 제가 배불림을 안 줄 거기 때문에 똑같이 뒷판이랑 맞춰주실 거예요 자 중심 카피 중심 카피 중심 카피 허리 카피 원형 앞판 원형 가지고 오셔서 허리에다가 다트 잡을 거니까 허들에 딱 맞춰서 이렇게 놓고 카피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요 유장 24cm 정도가 유장 될 거예요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에서 다트를 여기 부분에 자 품도 똑같이 얘도 2cm 나갈 거예요 2cm 나갈 거고 똑바로 그려 주실 거고요 아니면은 2cm 들어와서 타이트하게끔 그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옆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얘는 루즈 핏 얘는 박스 핏 얘는 루즈 핏 박스 핏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어깨 똑같이 카피 원형이랑 똑같이 카피 뒷판도 0.5 정도 크게 자 직각 맞춰서 체크 암호홀자로 굴려 줄게요 자 다트 요렇게 다트를 놓고요 2cm짜리 다트 잡을 거예요 요렇게 놓을게요 자 요렇게 루즈 핏 박스 핏 근데 난 타이트 핏으로 하고 싶은 분 아까 뒷판처럼 가운데 딱 놔 주시고요 요렇게 딱 놔 주시고 1cm 1cm 2cm 다트를 요렇게 홀쭉이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자 제가 패턴에는 요 타이트는 안 넣었어요 루즈 핏과 박스 핏으로만 넣었기 때문에 두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타이트한 요렇게 타이트하게끔 입겠어요 라고 하면은 요렇게 2cm 2cm 잡고 조금 더 여기를 MP 시켜서 여기를 잘라서 벌려주는 방법을 선택할까요 머리 아파 그러면은 요거 없는 요거 없이 루즈 핏 박스 핏으로만 그냥 가슴 다트만 이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목 부분 1cm 팠죠 우리 1cm 팠고 앞에 부분도 1cm 팔게요 요렇게 놓을게요 자 요렇게 놓으면은 얘가 중심이잖아요 중심에서 수술을 요렇게 물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수술을 여기다가 안단 넣고 안단 5cm 가고 여기에서 중심에서 8cm 가서 체크하고 요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안단 이렇게 주시면 안단 자 안단 놓고 아웃포켓 하나만 그려볼까요 아웃포켓 위에서부터 2cm 내려서 허리에서 2cm 내려서 중심 아웃 여기 여기서부터 딱 걸려주게끔 안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정도 와서 중심에서 7cm 정도 와서 체크 자 그 다음에 15cm 15cm 가서 체크 밑으로도 15cm 정도 체크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굴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위에 부분에는 여러가지가 있을거에요 여기 중심서부터 3cm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가 뚜껑주머니를 쓸 수 있고요 아웃포켓도 쓸 수 있고 요렇게 뭐 여러분들이 편안하시게끔 아 위에 부분 없어도 돼 라고 하시면 없어도 되는데 다트가 있기 때문에 아웃포켓이라도 아웃포켓이라도 중심 아웃포켓에서 작은 걸 듣더라도 여기서 맞춰서 주시는게 좋아요 위에 부분은 11cm 11cm 밑에는 12cm 12cm 이렇게 그려서 얘도 아웃포켓으로 요렇게 두개를 넣어주실 분들은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게 마트 앞에 마트로 되면은 배가 벌어져서 안 돼 그래서 단추로 2cm 냉단분을 주고 싶은 분들은 2cm 냉단분을 주시면 돼요 요게 냉단분 냉단분을 줘서 단추를 달아서 이렇게 겹쳐서 입어 주시면은 배 나오는 걸 커버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뜨면은 몸판도 끝 자 지금부터 이제 두 장 소매를 뜰 거기 때문에 제가 래퍼처럼 말을 빨리 할 거예요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빨리 해 볼게요 암홀둘레를 체크 암홀둘레를 체크 딱 놨더니 종이를 반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종이를 반을 접어 주시고 위에서 중심을 이렇게 그려 주실게요 자 클로스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산을 놓을 거예요 산을 놓을 건데 산은 진동 빼기 8cm 자 진동을 우리가 얼마나 놨냐면요 뒷판을 가지고 오셔서 진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딱 놨더니 진동을 22cm 정도 놨거든요 그럼 팔을 빼면 14cm 14cm 산은 진동 빼기 8cm에서 14cm를 이렇게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판 아몰둘렛 플러스 1 이쪽이 뒷판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은 21 빼기 1 자 무슨 말이냐면 22cm 플러스 1이니까 23cm 여기서부터 23cm 나가서 체크 체크했던 여기 자 앞판은 21에서 1 빼니까 20cm 체크 자 요렇게 재봤더니 30 33 정도 32.5 정도 나오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구요 자 여기서부터 3cm 올라가서 체크 자 몸판 앞판은 여기서부터 4cm 올라가서 체크 자 요렇게 놓고 여기랑 같이 요점과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 요렇게 그럼 얘는 4cm 내리고 얘는 3cm 내렸기 때문에 살짝 누울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체크 카피 똑바로 올려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 가서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했더니 6.5 그럼 여기는 7.5 1cm 더 플러스 여기는 별 플러스 1cm 정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5.5 6.6까지만 이래요 7788은 똑같이 놓으셔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 4cm 돌아서 체크 얘랑 얘랑 연결 자 여기서부터 3cm가 직선으로 오다가 암홀자를 이렇게 굴려 주시는 거예요 여기로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굴려 주시고요 여기랑 여기랑 맞춰서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여기랑 여기랑 맞춰서 여기랑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여기는 툭 튀어나오고 여기는 완만해야지 돼요 여기는 툭 튀어나오고 여기는 완만해야지 돼요 똑같이 그리면 여기 뒤에 남아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를 완만하게끔 그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으면 원형 기본 원형 여기서 뜨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장 소매일 때는 여기다가 놓고 소매 기장 놓고 이렇게 밑에 둘레 체크해서 밑에 둘레는 보통 26에서 27 정도 밑에 둘레 손목 둘레 놓으시고 쭉 그려주시면 돼요 한장 소매 할 때 많이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두장 소매이기 때문에 한장 소매를 뜨실 분들은 그렇게 뜨시면 된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둘레 홈 줄이기 분량이 작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자 뒷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하나 자 이렇게 놨더니 홈 줄이 분량이 1.5 정도 1.5 정도 1cm 조금 더 나오네요 거기에 그러면 5대5 정도로 놓아 주시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6cm 정도 떨어진 이 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접을 갈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릴 거기 때문에 시접을 홈 줄이기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홈 줄이기를 살살살살 주시면서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정도 내려준 6cm 정도 내려준데 여기는 시접을 갈릴 거예요 갈음소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낯지 놓고 시접을 다시 반대로 우리 손매 달듯이 손매 쪽으로 몰아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두 장 소매 빨리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는 보통 제가 소매 기장 플러스 1cm를 해요 홈 줄이기를 할 때 자 1cm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시접을 갈릴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놓아 주신 다음에 여기서 소매를 직선 놓아 주시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같이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44에서 반이니까 22에서 3cm 올라가서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에서 3cm 올라가서 체크하나 여기서부터 2cm 올라가서 또 체크하나 여기서부터 2cm 올라가서 체크를 하나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3 3 3 5 3 자 얘를 연결 곡자 쓰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쓰는 대로 쓰셔야 돼요 원 투 자 여기 중심서부터 1cm 올라가서 1cm 올라가서 얘랑 여기서부터 쭉 연결 자 여기서부터 15 15에서 17cm 사람들마다 틀리죠 15에서 17 나간 다음에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우리 산끝이라고 해요 여기를 산끝이라고 해요 산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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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내려 산끝과 여기 돌아가는 데가 5cm 만나는데 그럼 여기가 되네요 여기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만나는 이 점과 얘랑 연결 자 1cm 올라가서 체크 곡자로 여기랑 연결 한번 두번 두번 자 여기서부터 그대로 연결해서 2cm 들어와서 체크 2cm 들어와서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 별이 몇이냐면요 별이 10cm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10cm 똑같이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똑같이 체크 요만큼 분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올거에요 아몰 자루 아몰 자루 아몰 자루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게 여기서부터 요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요기까지 길이는 같아야되요 자 자를 거의 완만하게 요렇게 써주신 애를 얘도 요렇게 써줄거에요 자 그 다음에 요기 우리 요만큼 튀어나온 애를 요만큼 튀어나오게끔 자연스럽게끔 요렇게 연결 요기서부터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길이를 체크 체크했더니 4.5 그럼 여기도 4.5 여기도 4.5 똑같이 체크 곡자를 써서 연결 자 요렇게 뜨면 두장소매가 다 뜬거에요 요렇게 뜨면 두장소매를 다 뜨신거에요 와 뭔 말이야 자 지금서부터 자르는걸 조금 더 어려워하시니까 작은소매 작은소매가 살짝 보이죠 그거를 카피를 해볼게요 종이를 하나 쭉 올려서 요렇게 작은소매를 카피를 하나 요렇게 손으로 싹 미르신 다음에 작은소매를 카피를 할게요 자 작은소매 카피를 요렇게 보여주실게요 요렇게 카피를 작은소매 하다보면 여기랑 여기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작은소매는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돼요 요렇게 작은소매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랑 요렇게 연결할 거에요 자 그 다음에 곡자를 써서 옆에는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자 작은소매가 얘에요 작은소매가 큰소매가 이쪽이기 때문에 작은소매는 안쪽으로 연결되는 선하고 연결 자 우리가 만나는 점들 체크할게요 만나는 점들 낯지 눕고요 중심에 울맞힐 때 필요하기 때문에 중심선도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우리 여기 부분 똑같이 있으니까 체크 아몰둘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두번 요렇게 또 첫 체크할게요 자 얘가 작은소매 똑같이 하면 되고요 큰소매는 제가 바로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호치캐슬을 딱 한번 찍어 놓으면 이게 딱 도망가지 않아요 패턴 잊어먹어요 잊어먹기 때문에 호치캐슬을 쓰고 그리고 종이 얘는 참 신기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치캐슬이 힘이 없어요 그냥 종이끼리만 딱 접어서 놓게끔 돼 있는데 전 요즘에 요거 호치캐슬을 이 패턴이 도망갈까봐 찝어놓은 옛날에 호치캐슬 찝었는데 나중에 호치캐슬을 쓰려고 그러면 풀르기가 너무 가는데 호치캐슬 딱 넣고 꾹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종이가 어떻게 희한하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끔 잘 호치캐슬가 되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너무 침없는 호치캐슬 라서 잘 쓰고 있어요 자 요렇게 뜨면 여러분들도 패턴을 예쁘게 떠서 옷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패턴이 몸판은 겁나 쉬운데 그냥 기본 언어에서 기장만 길게 했는데 림빵 뭐 근데 소매가 아 나는 진짜 두장소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한장소매로만 뜨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장소매로 뜨셔도 상관없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두장소매를 뜨는 이유와 내 팔의 모양대로 나오게 이렇게 앞으로 쉬기 때문에 두장소매를 뜨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쁠 거예요 그리고 옷 자체가 조금은 트위드 자체가 너무 어벙벙한 것보다 조금 핏하게끔 맞는게 좋으니까 자기 사이즈 잘 맞춰서 입어보시기 바라면서 시간별로 바뀌는 천원 패턴도 밑에 올려놨으니까 가셔서 구매하셔가지고 늦게 가시면 2,000원 되고 3,000원 되니까 빨리 지금 가셔서 구매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도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트위드는 무조건 예식장 스타일이에요 예식장 이거 입고 가면 되는데 평상시 때는 여기다가 그냥 통바지 그냥 면바지 그냥 하나 입고 그냥 걸치고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뻐 나는 트위드 마냥 코디하기 쉬운 옷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빨리 원단 지금 얼마 없으니까 빨리 가서 원단도 구매하셔서 키트로 여러분들 편하게끔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저림바는 다음 시간에 약간 가을 하면 뭐예요 점퍼 점퍼 예쁜 거 있어요 점퍼 예쁜 거 보여드리러 올게요 좋아요 구독을 딱 해놓으시면 다음 시간에 이 예쁜 옷들도 바로 보실 수 있으면서 패턴도 저렴하게끔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